뭐라고?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잠깐만요.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Okay 그 다음에 나는 일곱 살이다 하고 싶으면 공기 치염진 뒤집어 놓고 뭐라고? I'm seven years 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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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그 다음에 넌 몇 살이니 I'm seven years old I'm seven years old 이 상황이 있네 파워어울드가 못 되시죠 얼마나 얼마나 나이가 규모 How old 그냥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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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수를 부르고 또 쓰는구나 How many How cold 그러면 되실까요? How cold 어떤 시 어떤 시인데요? 어떤 시인데요? 어떤 시라고? 춥다가 춥다라는 하단 시가 아니고 어떤 시에요? 그럼 코드 해드시 보겠어요 네? 어떤 시라니까? How cold 하면 되실까요? 얼마나 추운 얼마나 추운 이게 조금 How hot 얼마나 더운 나이가 몇 살인지 묻고 싶으니까 How old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 물으니까 Are you? 넌 나이 몇 살이니? 넌 나이 몇 살이니? 넌 나이 몇 살이니?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라고 묻죠 난 네 살이에요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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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years 나는 네 살쐐요 라고 묻는거죠 오 토치가 왜 이렇게 안 돼? I'm 4 years old 4 years old 오케이 몇 살이니? 양이 몇 살이니? 저는 9살이예요. 이번엔 숫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5살이예요. 공채. 앞쪽으로 옮기세요. 6살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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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충은 6개의 다리를 갖고 있다라는 문장을 읽어볼까요? 6살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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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살이예요. 9살이예요. 5살이예요. 6살이예요. 다 맞았고요. 그다음에. 오래된. 5살이예요. 6살이예요. 뭐라고 그 집은 매우 오래됐습니다 그 집은 매우 오래됐습니다 좋고요 그 다음에 셋 적어볼까요 다 적었나요 3 3 3 리을 소리 를 빼먹었네요 3는 이렇게 쓰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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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3시에 어떻게 했니? How about at 3? 오케이. 그 다음에 열 10 오케이. 그래서 오징어는 10개의 다리가 있다. A squid has 10 less A squid has 10 less A squid has 10 less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7 7 적어볼까요? 7 오케이. 오 맞았네요? 난 7살이에요. I'm 7 years old 오케이. 2 2 적어볼래요? 2 그렇죠? 2 난 연필 두자를 갖고 있어 I have two Pencils I have two pencils 2 오케이. 8 8 8 그어볼까요? 오케이. 소리 안나는 GH가 있죠? 8 거미는 8개 다리를 갖고 있다 어, 어, 스페이더 three 스페이더 오케이. 스페이더 스페이더 스페이더가 아니고 스페이더 스페이더 스페이더맨 몰라요? 스페이더 넷 4 4 core 터 걸어 볼까요? کا 그렇지 그렇지. 양은 4개의 다리를 갖고 있다. A ship has four legs. 오케이. 그 다음에 다섯. 적어볼까요? Five. Five, 5가 아니고, Five. 오케이. 그렇죠. 오케이. 나는 사과 다섯 개 갖고 있어. I have five apples. I have five apples. Five. 오케이. 하나. O. O도 되고, one도 되고, one. 오케이. 연필 한 자루가 있습니다. There is one pencil. There is one pencil. 오케이. 그 다음에 해년, 나이.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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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가 아닌데요. O. O는 years. 써보세요. 오케이. 단수형으로 써야 되겠죠? 오케이. 난 작년에 영국을 방문했어. I visited England a year ago. 그렇지. I visited England a year ago. I visited England a year ago. A year ago. Year. 오케이. 잘했어요. 다섯쪽 그러면. 오케이. 시험치고 패드 진행하세요. Tribe군. cek. Epcot expansion. And Matrix. Ing Spit해 오늘. And the next one stars to you. Thank you. which one stars to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